벗고가! 벗고가! 한 명 빼고 집안 싸움이죠? 벗고가! 벗고가! 야! 야! 떨어뜨리말라 고기 헛달! 자 이거 준비해주세요 사실 여기서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! 16강 3인조 진행하겠습니다 자! 과연 도전합니다 자 잠시만요 신균 20... 신균 20에 나와요 하하하하 자! 16강 3인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도전합니다! 셋! 둘! 하나! 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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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먹고 싶어서는 DJ이죠 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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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! 다음은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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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창주 선수가 올라가겠죠? 네 S네요 어떻게 된거야? 네 판정때문에 유수석 선수가 올라갔어요 이창주 선수하고 유수석 선수가 올라갔어요